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10일 목요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에 관한 설명의 절정은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시다 오실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한 바울은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설명하며 이 편지를 결론 짓는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첫째, 그분은 경주를 온전히 마친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인물들은 그들의 목표 지점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의 경주는 헛된 것이 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이다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셨으며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할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달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시선을 자신 앞에 놓인 기쁨 곧 그분의 은혜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에 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오해와 학대를 견디셨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할 차례이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결코 이룰 수 없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온전하신 모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 교훈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 묵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로 결심해 보세요 적용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6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날마다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것인지 사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etwas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싶은 위해서